형 그래도 그런게 있잖아요. 하다 일하다 보면은 화가 그래도 야 이거는 진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가끔 그럴 때 있는데, 아 그거 기억은 안나. 그때 제가 오빠 밀가루를 이렇게 때렸을때 친구야. 아 그건 아닌지. 소민이가 밀가루를 때렸을때? 기분 나쁜 걸 퍼센트이지로 한다면 0% 아니 없죠? 아예 없어요. 왜냐하면 니가 진심으로 떼는건 아니잖아. 그치? 진심으로 떼는건 아니잖아. 그치? 아 이거네! 비법이 이거야! 아 비법이 이거네 멘탈이. 답이 이거야. 약간 있죠 형. 그렇지 있지 있지. 계속 착각을 하는거지. 얄미움이 좀 있지. 약간 얄미운게 오만큼. 계속 내리는구나. 난 전혀 기분 안나팠어.